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라면은 맛있겠는데? 어, 그럼 해볼 거 같아. 라면은 맛있겠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찍이야, 일찍. 빨리 먹어. 설탕이 묻어있는. 얄전한 입술. 갖고 싶죠? 저희 배우님 조금 이따 눈물 연기하실 거거든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은 감정 깨는 거 같은데. 언니들이 살짝 와. 내가 시야에서. 내가 알지, 알지. 액션. 컷. 컷, 컷.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돼. 한 번 더. 하하. 하하. 다이았다. 괜찮나 봐봐. 좀 더 참았어. 여기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장소가 저에게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체인이를 빼놔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전거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장면의 찍는 겁니다 나 엄청 빠르게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되게 하찮다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못 가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해보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체념한 듯하게 달리는 역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픔을 딛고 불량배가 두 엔 아픔을 이겨내고 생키가 된 소미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은 이제 그 청순했던 시절의 소미가 다 끝났고 이제는 생키가 된 소미를 준비하러 가야 합니다 같은 교복 다른 느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렸지 지금 찍어야 되는 시는 제가 멋있는 오토바이에서 그냥 릴렉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불편한 내 심기를 건드리는 두 양아치 오빠들이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 양아치 오빠들과 말다툼이 일어나다가 그 중 한 명을 창문 밖으로 던져요 네? 주먹왕 라이프세요? 네 주먹왕 라이프 생긴 건 뭐지? 그 플래너피? 플래너피처럼 해놓고서는 주먹왕 라이프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뮤비가 시작됩니다 그게 인트로예요 지금은 못되진 소미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라인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음표 모양이에요 음표 눈에 약간 사이드 붐바스틱 사이드 하이를 해줘야 해요 진짜 싶다 어떻게 포인트를 주실 예정이신지 메이크업이요? 네 어... 우선은 저번에 자켓 찍을 때 좀 시도를 해봤던 게 손이 콧잔등을 되게 빨갛게 강조를 하고 여기다가 하이라이터로 뿅 주든지 리본을 그리든지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언더도 이렇게 래쉬를 좀 그리듯이 해봤습니다 폴이 쌍꺽 졸려요? 저기요 야! 아니요 다시 해 미안 이거 진짜 웃겨 이거 포인트는 뭐죠? 이런 거 난 아니까 간단하게 해 간단하게? 아 이번 컨셉은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만화 같은 느낌 뭐 어디다가 해야 만화 같은 느낌이 나요? 안에 코에 블러시를 얹으면 좀 뿅한 느낌이 있고요 이제 눈 밑에도 이렇게 속눈썹을 그려주면 조금 더 만화 같은 효과가 나니깐 하죠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제가 진짜 진짜 해보고 싶었던 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다 이 히메를 긁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넣은 후 여기는 길게 이렇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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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만졌지만 이런 느낌 안 만졌지만 대충 이런 느낌 여기에 이렇게 땀 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 머리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네 상상 속에서는 이 머리로 한 2년은 살았어요 아 예 하 되게 과감하게 한다 시츄나 말티즈 아파트에 사는 있잖아 아파트에 사는 말티즈나 시츄 다 머리가 이래 그리고 애기 꼬무줄로 여기 중간에 다 무통머리 되어있잖아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강아지들 옆에 계신 분 주인 같은데 색깔 똑같은 거 보일까? 아 예 의도치 않게 아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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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 지치냐 혹시? 아이치아 너 힘드냐 혹시? 나 집에 가고 싶냐 혹시? 정답은 아니? 너 침대 좋아하네? 아이치아 확신한 건 어쩔 수 없지 어떡해 둘 딱 서요 아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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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비기인가요? 어?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어디다 연결할 거야? 우림 교수 아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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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둘 컷 컷 아이치아 대박 영화 퓨저의 러버 타락한 밤 너의 룰러 영화 속 타콤한 프로미스 미지않아 Let's be honest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는 비하인드캠 미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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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를 원래 좀 전에 다 찍어놨는데요 근데 추가 촬영이 있으면 더욱더 끝장나겠다는 생각에 추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님이랑 저랑 태디오빠랑 다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이 왔어요 뮤비 편집실에서 갔거든요 근데 뭔가 한두 장면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가 모자른지를 너무 잘 알겠는거죠 그래서 오늘 추가 촬영 때 딱 그것만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로 인해 뮤비는 퀄리티가 더 오르던데 나 뮤비 4일 찍었어요 시간빨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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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으로? 뭐요? 하루씩 넘어가는 아 그치 하루씩 아 그러게 거의 일주일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상상 그 이상 패스트포버드 저는 늘 오늘 집에서 샤워 후에 이러고 놀기 때문에 재밌는 작업입니다 제 사복입니다 신발도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딱 이렇게 신고 왔는데 제가 이거 똑같은 게 두 짝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신고 왔거든요 어떻게 바지랑 깔맞추 모자도 제 개인 소장 셔츠도 소장 귀엽다 여기는 더블랙 6층 여기는 슬기 언니 저거는 나 여기도 나 포토북 안에 들어갈 사진들을 끌고 있습니다 오 저거 멋있다 지금의 나라 너무 오 저것도 멋있다 멋있다 와 옷 진짜 잘나간다 야 멋있다 오 저거 멋있다 이거 좋아 나도 저거 좋아 내가 내 사진에 왜 이렇게 반응하냐고요?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저거는 난 뭔가 포스터만 내고 싶어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전진 봤어요 꽉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차라리 포스터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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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의 패션 방금 그 애 맞냐고요 해결 하이 하나도 해결 해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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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